위촉패를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RM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패 방탄소년단 김남준, 귀하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7월 19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한덕수 최태원,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고맙습니다.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잡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찐님입니다. 위촉패 방탄소년단 김석진,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따뜻하게 손잡아 주셨습니다. 이어서 슈가님, 위촉패 방탄소년단 민윤기,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하게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총리님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최태원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홈님 앞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촉패 방탄소년단 정호석, 귀하를 2030, 벌써 받으셨네요? 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7월 19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한덕수 최태원,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트도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민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촉패 방탄소년단 박지민,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악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하트도 함께 그려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위촉패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비님 앞쪽으로 모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위촉패 방탄소년단 김태형, 귀하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7월 19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한덕수 최태원,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우리 부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작은 하트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국님 앞쪽으로 모실까요? 네, 우리 부산 식구들이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촉패 방탄소년단 전 정국,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부산을 되게 열심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이 중요한 순간 사진 속에 담겠습니다.